자 이제 19세기 소설을 보도록 하죠. 19세기는 어떻게 보면 낭만주의가 이렇게 대투돼서 워즈워드나 셸리 바이런, 키츠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시가 굉장히 초창기에는 발전했고 후예로 가면 또 소설이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키츠를 시작한다고 했는데 키츠도 어떻게 보면 낭만주의의 아주 대표적인 시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키츠와 같은 강의를 지난주 강의를 원래 했던 강의를 한번 키츠된 내용을 자세히 했으니까 책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보고 책에서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키츠의 예는 97페이지 밑에 세 번째 있죠. 셸리 러브드 와일드 윈드, 셸리는 아주 이렇게 고친 바람, 일그릇을 좋아했지만 존 키츠 러브드 뷰티 앤 레스트. 그 키츠는 아름다움과 휴식 이런 것을 사랑했다. A friend in 1813, 1813년에 어떤 친구가 gave him Spencer's fairy queen to read. 읽어보도록 스펜서의 fairy queen을 선물을 주었죠. 그리고 this awoke his poetic powers. 이것이 그의 시적인 능력을 일깨워서 큰 시인으로 성공한 이런 시인이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엔디미온이라든가 하이페리온 이와 같은 시를 썼다는 내용이 쭉 있죠. 그래서 셸리의 시의 내용들이 있는데 99페이지 중간쯤 보면 To a nightingale, nightingale이라는 시, 또 다음 줄에 보면 To autumn, 가을에, 또 On first looking into chapelman's homer, 제프먼의 homer를 처음 보고서 이와 같은 아주 유명한 주옥 같은 시들이 있어요. 또 99페이지에 보면 오드 언어 그레이션은 히랍 항아리에게, 오드는 노래라는 뜻이니까 이런 것들은 나중에 영시 시간에 쭉 한번 봐야 되고 이렇게 문학사 시간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만 알려주겠어요. 그 다음 챕터 10인데 챕터 10에는 후기 시인들이 나오는데 먼저 한 챕터를 건너뛰어서 115페이지 먼저 19세기의 소설가들을 쭉 한 다음에 짧게 후기 시인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어요. 먼저 우리가 여러분들의 책 135페이지, 5페이지인가요? 아니고 115페이지를 한번 보면 19th century novelist, 19세기 소설가들 챕터 11이 있죠. 이거를 보면 제일 첫째 줄에 제인 오스틴이 나와요. Though Jane Austen wrote his books in troubled years, which included French Revolution, her novels are calm pictures of society life. Though 비록 제인 오스틴이 wrote her book in troubled years, 아주 힘든 시기에 책을 썼어요. Which included French Revolution, 프랑스 대혁명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굉장히 힘든 시절의 소설을 썼는데 novelist, calm picture of society life. 그의 소설은 사회생활의 조용한 그림이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전쟁 뭐 이런 거 관심이 없고 자기의 여자들 사이에 조용한 이런 것들을 다뤘다는 얘기겠죠. 그녀는 인간 사회의 일에 있어서 가족의 중요성을 이해했다. 그래서 아주 남녀의 사랑 이야기, 결혼 이야기, 이와 같은 것들을 많이 다뤘어요. 그래서 제인 오스틴의 소설은 Pride and Prejudice, 오만과 편견이라는 게 있죠. 우리 115페이지에 보면 우리의 한 7번째 Pride and Prejudice, 또 Sense and Sensibility, 이와 같은 유명한 소설들이 있어요. 그리고 115페이지의 한 10번째 줄을 보면 Persuasion, 설득이라는 이런 소설도 있는데 이번에 영국 얘기 작가에서 그런데 영국에 갔을 때 제인 오스틴의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제인 오스틴의 박물관 있는 거 앞에서 사진도 내 찍고 그랬는데 제인 오스틴의 박물관이 있는 데서 멀지 않은 곳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들이 거기에 있는 것들도 보고 오래된 몇 천년 된 온천에서 물이 나오는 것도 보고 그 도시는 도시재생으로 아주 활기를 띄고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영국 여행하면 제인 오스틴의 고향 같은 데도 가봤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유명한 건 Sense and Sensibility, 감각과 감수성, Pride and Prejudice, 이와 같은 영화로도 나와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115페이지에 있는 책들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영국의 위대한 소설 전통의 한 명으로 나타나 있는 여류 작가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작가죠. 그다음 118페이지에 보면 위에서부터 여섯 번째 줄에 월터 스코트가 있어요. 월터 스코트가 있는데 이 월터 스코트는 이름처럼 스코틀랜드의 작가예요. 스코틀랜드의 작가이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보기에 영국 최초로 직업작가, 소설가가 돼서 밥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월터 스코트는 역사 소설을 많이 쓰고 아일랜드의 역사, 이와 같은 소설을 썼어요. 그래서 이 스코트의 스타일은 이렇게 장황하게 쓰는 이런 작가였다. 어디에 있어요? 118페이지와 119페이지에 있죠. 한번 또 보면, 한번 보면, Before it turned historical level, 그가 역사 소설로 되돌아가기 전에 써, 월터 스코트, 스코트 경영은 로우트버스, 시도 썼다. 그래서 시가 어떻다 이런 얘기가 이제 그 밑에 쭉 있어요. 자, 그가 소설가로서 성공하고 그래서 이바노라든가 이런 소설도 썼죠. 어디 있어요? 119페이지 한 중간쯤에 보면. 근데 이제 지금에 있어서는 그렇게 나폴레옹 보나빠르트의 이런 소설도 썼지만 지금은 그렇게 스코트 경영에 대해서 연구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화면에는 띄워놓지 않았어요. 118, 119페이지 월터 스코트 얘기였어요. 찰스 디킨즈인데 19세기 1812년부터 1870년까지 살았는데 이 사람은 19세기 최고의 소설가라고 볼 수 있어요. 위대한 19세기의 가장 위대한 소설가가 디킨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19세기 대표 소설가이고 빅토리아조 소설을 완성시킨 사람이다. 영국 문학을 오늘날에 아주 유명하게 한 사람이 이 사람이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인쇄술이 발달했고 재분술이 발달해서 소설이 많이 팔리게 됐다. 또 삽화를 그리기 시작했다는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이 사람은 성격 묘사에서도 굉장히 뛰어났고 지금의 19세기의 영국의 모습을 거의 소설 속에서 잘 읽을 수가 있을 정도로 잘 묘사를 했다. 이렇게 잘 묘사하는 것을 영어로 very similar to you라고 하는데 한자로 핍진성이 있게 매우 자세히 묘사했다. 또 이 사람은 사회 제도를 고발을 해서 사회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회의 어두운 면, 잘못된 면을 고발하는 이런 스타일의 소설도 썼다. 여기 열 번째 그런 얘기가 있죠. 그다음에 다양한 인물을 아주 소설 속에 다뤘다. 그래서 찰스 디킨스의 또 위대한 소설은 뭐라고 그랬어요? Great Expectations, 위대한 유산이라는 소설이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그랬죠.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위대한 유산이 대표작이다. 그래 여러분들이 영화도 있으니까 위대한 유산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우리 책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책으로 한번 돌아가보죠. 찰스 디킨스 120페이지를 읽어보죠. 중간에 한 열대 번째 줄. 찰스 디킨스 is generally considered to be one of the greatest English novelists. 디킨스는 위대한 영국 소설가들 중에 한 명으로 여겨지고 He is one of the who whose works did not become unpopular after his death. 그는 그가 죽은 후에도 인기 있는 몇몇 작가들 중에 한 명이다. 그래서 이렇게 작품 얘기를 쭉 하는데 120페이지 밑에 다섯 번째 튰스 디킨스 로우 히스토리컬 라브를 썼는데 두 개가 있지만 A Tale of Two Cities 두 도시의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하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올리버 트위스트 제일 마지막에 있죠. 올리버 트위스트와 같은 작품도 썼다. 121페이지에 보면 우에서 두 번째 크리스마스 캐롤도 이 사람이 쓴 것이고 네 번째 줄에 어려운 시절 하드 타임스도 이 사람이 쓴 작품이다. 122페이지 데이빗 카퍼필드 있죠. 데이빗 카퍼필드 자기 자신의 삶에 근거해서 쓴 거죠. 세 번째도 니클라스 니클비도 이 사람이 쓴 거다.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는 이런 작가들은 작품들은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에요. 122페이지 가운데쯤 보면 그레이트 이스펙테이션스 위대한 유산 이와 같은 것들이 있다. 자 그래서 그의 소설에 관한 얘기를 밑에 쭉 해놨죠. 그래서 122페이지까지 디킨스 얘기를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봤으면 좋겠다. 지금 이와 같은 얘기들이 나와 있죠. 그리고 19세기의 이제 끝부분에 가면 또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 조셉 콘나드죠. 조셉 콘나드가 어디 있느냐 하면 129페이지 가운데쯤 있죠. 조셉 콘나드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영국으로 폴란드 폴란드인가요? 거기에서 폴란드에서 영국으로 귀화한 작가인데 문장력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폴란드 사람인데 영어를 배워가지고 나이 청년 시절에 영어를 배워서 영어로 소설을 쓴 사람이에요. 대단한 작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영국 작가들보다 어이가 풍부했어요. 또 아주 장황한 설명을 하고 정확한 표현을 했다. 이 사람의 대표적인 작품은 하트 오브 다크니스 아주 하트 오브 다크니스 어둠의 핵심 이거 유명한 작품이 하트 오브 다크니스 번역이 암흑의 오지 이렇게 번역이 된 것도 있고 로드 짐 로드 짐은 뭐예요? 이것도 소설의 이름인데 여기 나오는 짐이 바다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자기가 선장인데 바다에서 뛰어내려서 바다에 뛰어내리는 거예요. 배가 위험해질 때 그래서 자기가 도덕적으로 갈등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로드 짐이죠. 영화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영화로 한번 보면 좋아요. 우리나라 세월호 때 내가 이걸 가지고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이 작품을 읽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세월호가 저렇게 젊은이들을 내비두고 야 저런 짓을 할 수 있는가 아주 자괴감이 들었을 때 조세프 콘라드의 로드 짐 한번 또 영화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작가는 19세기 말 29세기 말 쯤에 폴란드에서 귀하여서 영국 소설의 지평을 넓혀준 작가라고 볼 수 있어요. 중간쯤에 보죠. 129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he was born and brought up in 폴란드 그는 폴란드에서 태어났고 폴란드에서 자랐어요. New little or nothing of England 영국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게 없어요. When he first visited it in 1878 1878 영국을 처음 방문했을 때는 영국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었다. Yet by 1884 그러나 1984 1884년까지 he had qualified as a captain British ship. 영국 배의 캡틴으로서 일을 했고 he 1895 1895년에 he produced his first novel in English 영어로 된 첫 번째 소설 알 마이예스 폴리도 그때 처음으로 썼다. 자 제일 중요한 건 어찌됐든 뭐다 1900년에 딱 나온 밑에 있죠 우리 화면에 보면 로드짐 이게 제일 중요한 작품이다. 바로 밑에 있는 하트 오브 다크니스도 굉장히 유명하다. 또 타이푼 태풍이죠. 타이푼과 같은 이러한 유명한 소설도 이 사람에게는 또 있다. 그래서 19세기 말 영국에 유명한 작가다는 꼭 알아뒀으면 좋겠고요. 또 어떤 사람은 조세 콘나드를 모던이즘의 작가로 분류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하다고 다 중요하죠. 토마스 하디가 있어요. 조금 키워볼까 토마스 하디도 굉장히 중요한 작가죠. 이 토마스 하디의 대표적인 거는 뭐예요? 테스라는 거죠. 이 테스 영화도 있죠. 영화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이 토마스 하디는 원래 건축을 공부했는데 건축을 공부하다 소설을 쓰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소설 세계는 건축의 설계를 하듯이 아주 치밀한 구성을 하고 있죠. 또 이 사람의 대표적인 테스를 보면 사람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의지 되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 어떤 보이지 않는 힘 이런 것들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데 저 하늘나라를 보면 은하계가 있고 태양계가 있는데 수많은 별들 중에서 지구는 점에 불과하는데 그 지구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의 행성의 변화에 따라서 지구도 영향을 받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 사주팔자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운명론 이죠. 이 운명론 자가 토마스 하디 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테스에 보면 이 여자의 비련의 주인공 테스는 자기는 정말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알렉 이라는 남자를 만나서 잘못되서 지그러지는 자기의 삶을 보며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여자의 모습을 테스를 통해서 볼 수 있죠. 또 더 메이오브 캐스터 브릿지 캐스터 브릿지 시장이라든가 주드도 없을게 애매한 주든가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이 사람의 작품도 굉장히 많이 번역이 돼 있는데 대표작은 테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도 한번 영화로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19세기 말의 영국 소설가들 이었어요. 넘어가려고 했는데 하디의 설명은 131 페이지에 있죠. In the novels of 토마스 하디 네이처 네이처 플레이선 임포턴트 팟 토마스 하디의 소설에 있어서 네이처 자연은 플레이선 임포턴트 팟 중요한 역할을 한다. 네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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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요. 그래 이 책을 너무 어려운데 영어사전을 새카맣게 찾으면서 읽었던 소설이 The Return of the Native 인데 여기서도 주인공 바이 유스테이샤가 가다가 뱀에서 물려죽고 무어 황야 무어 황야의 무어 황야라는 것은 진달래 같은 철죽이 쫙 펴 있는 황야죠. 그 황야가 오히려 소설의 주인공처럼 느껴지게 하는 멋진 장면이 나오는 것이 The Return of the Native 에요. 우리나라에도 토마스 하디를 연구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하디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삶의 지평을 열어주고 체험을 하게 해주는 작가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영화라도 꼭 하나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추천하고 갑니다. 그 다음 그리고 19세기에 또 유명한 소설가들을 내가 잠시 빼먹고 갔는데 세 사람 이죠. 샤롯 브론테 하고 에밀리 브론테 죠. 이 두 자매인데 이 두 자매가 영국의 전통에서 위대한 전통에 서 있노라고 영국 소설 전통이라는 게 있어요. 그 전통에서 중요한 작가 영국에 얼마나 많은 작가가 있었겠어요. 그래도 영국의 뼈대를 이루는 전통의 정신이 흐르는 작가다. 이 두 자매예요. 샤롯 브론테 하고 에밀리 브론테 특히 이 제이네오는 샤롯 브론테 제이네오가 특히 그렇죠. 샤롯 브론테 이거 하고 워더링 하이츠 폭풍의 언덕 이 두 작품은 지난 시간에 처음 강의할 때 내가 이걸 많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얘기를 지난번에 한번 확인해보고 그 영화를 강의를 동영상 강의를 더 보고 오늘은 작품에서 확인한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있어요? 124페이지 위에서부터 몇 번째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세 번째 줄에 We must now taunt Yorkshire where a girl 샤롯 브론테 was brought up in poor surroundings We must now taunt Yorkshire Yorkshire 지방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거기에서 어떤 소녀 샤롯 브론테 was brought up in poor surroundings 아주 좋지 않은 환경에서 성장을 했는데 As a result of a stay in 브루셀에서 잠시 머문 결과로서 그는 She wrote Professor 라는 작품도 쓰고 그랬다. 그런데 중간점 보면 How first novel Jane was so describe the life of a poor and unbeautiful girl who is brought up by a cruel aunt and sent miserable school 이 소설 이 소설의 내용이 그의 fine 소설 아주 멋진 소설 제의 내연은 또한 가난한 또는 아주 아름답지 못한 이런 소녀의 삶을 잘 묘사했는데 그 소녀는 브루트 잔인한 잔인한 그 아주머니에게서 자라나가지고 sent to miserable school 아주 형편없는 학교에 보내진 이런 로체스터 집안의 이야기 이것이 여기에 자세히 나와있어요 그래서 제인웨어는 아주 유명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갖고 영화도 있어요 보도록 하고 그 밑에 에밀리 브론테도 내 지난번에 얘기했죠 워더링 하이츠 이 워더링 하이츠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다 125페이 중간에 나왔죠 에밀리 브론테 wrote one of the greatest english novel 영국 소설의 가장 위대한 소설 중에 하나를 썼는데 이 소설이 워더링 하이트 다 히스클리프 하고 캐슬린 온쇼에 감은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나와 있다 또 위대한 작가 하나 빼놓고 갔다 그랬죠 누군가요 조지 엘리엇을 빼놓고 갔죠 조지 엘리엇인데 여성 결혼 생활과 여성의 역할 사회적 역할 역사 소설 모든 인물 안에 도덕성 같은 것을 강조하는 이런 소설을 썼죠 그의 첫 번째 소설 사일러스 만화 사일러스 만화 심리적인 묘사를 하고 있고 감정적인 분석도 하고 있고 플롯이 굉장히 좋다 제일 대표작은 뭐예요 미들마치라고 그랬죠 굉장히 페이지수가 많다 한 700페이지 안팎 되지 않나요 대표적이고 인간 속에 근본적인 선악의 내용이 잘 들어있고 잘 되는 사랑은 가식이 겉으로 잘 드러나는 사랑은 멋져 보이는 건 가식이 있다 그 세 부부의 역학관계 그러니까 A, B, C 세 부부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한 삶을 보여주면서 비교하는 거라고 그랬죠 미들마치 어떻게 보면 19세기의 가장 위대한 소설관은 누구예요 가장 위대한 소설관은 Charles Dickens 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19세기의 가장 위대한 소설은 미들마치 인지 몰라요 미들마치를 영화로도 나와 있고 지금은 번역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번역본도 없었어요 너무 두꺼워서 한번 여러분들도 미들마치 잘 한번 챙겨봤으면 좋겠다 그 다음 이렇게 해서 19세기 중반 이후까지 끝나고 135페이지로 가면 Other 19th century pros 다른 19세기의 산문가들이 나타나는데 위에 두 번째 줄에 보면 Charles Ram 이 있어요 엘리아 수필선으로 유명하죠 두 번째 줄 Charles Ram is well known for his essays of 엘리아 엘리아 수필선으로 굉장히 유명한 Charles Ram 이 나온다 그러나 소설가로서 그렇게 지금은 유명하지는 않다 수필로서 남아있으니까 별거 아니라는 얘기죠 그 다음 토마스 칼라엘 같은 사람이 136편의 이름이 있죠 그런데 지금도 토마스 칼라엘을 공부하고 그런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19세기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 알아두었으면 좋겠어요 또 19세기에 또 유명한 수필가가 있죠 139페이지 보면 위에서 열 번째 줄에 보면 월터페이트가 있어요 월터페이터 페이터의 산문 월터페이터의 산문이 또 유명하죠 그래서 이런 작가들의 이름 정도 알아두었으면 더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메슈 아놀드가 있어야 되는데 왜 안보이죠 메슈 아놀드가 19세기에 또 대표적인 작가 였어요 그래서 루이스 캐롤 월터페이터 하고 메슈 아놀드가 보여야 되는데 내가 메모를 해놨는데 여기 140페이지 있죠 140페이지 보면 제일 끝에 메슈 아놀드 이 사람은 시인이기도 하지만 시대의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비평을 인생비평 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의 유명한 작품이 있죠 어디에 있어요 141페이지 보면 외에 다섯번째 Culture and Anarchy 이 작품이 굉장히 유명하죠 He also criticized English Social and Political Life in Culture and Anarchy 그는 문명과 어떤 아나키 혼돈 상태 이런 거에서 영국 사회와 정치적인 삶을 아주 비판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작품은 굉장히 많이 읽히는 작품이니까 Culture and Anarchy는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기억해 뒀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19세기가 끝나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 이 이야기를 여기에 내가 마무리해 놨는데 화면으로 돌아가보면 Age of Contradiction 어떤 마찰의 시대다 산업혁명 이후로 가속화된 영국의 산업과 과학의 발전은 빅토리 시대에 이르러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고 영국은 세계 자본주의를 이끈 선진 자본주의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였고 국민들은 물질적 풍요를 누릴 수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시대를 희망과 안정의 시기로 부른다면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자본주의의 뒷골목은 더욱더 어둡기만 했고 그 속에서 노동자들의 취의와 굶주림은 어느 때보다도 더 심했기 때문이다 자본과 노동의 격차 외에도 시대가 나은 대립의 양상은 어디에서나 볼 수 있었다 과학의 발전 특히 다윈 이후 유물론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시작하였고 종교의 갈등은 거세졌고 자유방임주의의 지속으로 부자들은 전혀 빈자들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 없이 불을 계속 축적해가는 동안 지식인들은 그들의 속물근성을 질타하였다 과학과 풍요가 다가올 20세기를 장밋빛으로 채색하리라는 낙관주의는 그 비극적인 종말을 걱정하는 비관주의자들의 비웃음을 사야했다 이러한 이러한 현상들은 방금 했던 아놀드가 지적하고 있듯이 정신적 안혐의 원인이자 결과이다 양진영의 대립은 사람들에게 수세기 동안 누려온 굳건한 신념을 박태버리고 그 대신 세기말적 폐허주의 또 허무이주의를 심어주었던 것이다 테니슨과 브라우닝의 시인은 당시에 이러한 분위기를 분위기를 잘못 썼지 대변하고 있는데 전자가 세기말적 허무이주의 죽음에 대한 동경을 키츠식의 애주를 그리고 있는 반면 후자의 목소리는 기득권 브라우닝의 목소리는 기득권의 속물주의를 향한 분노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 이들의 예언은 정확했다 19세기는 끝내 세계대전이라는 총체적 비극 죽음으로 막을 내렸고 그 파국의 원인은 산업자본주의와 자본가들의 탐욕에서 비롯되었던 것이다 이들의 불안은 20세기 허무주의자들의 의에 결국 사실로 확인될 것이다 지금도 이 세계 코로나로 인해서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는 더욱 벌어지게 될 것이고 결국 지금 자본주의가 지속되어야 될 것인지 어떨 것인지 앞으로 문제가 되겠죠 이와 같은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상황은 더 극단으로 벌어져서 지금 21세기에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도 한번 고민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19세기를 이걸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20세기로 요약정리를 끝내고 20세기로 다음 주부터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한 거를 책을 보고 따라와야 돼요 선생님 어렵습니다 모르게 원래 문학사는 이 오랜 세월을 쫙 한국의 역사로 공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따라와야 되는데 그냥 재미로 해서는 조금 어렵다 책 보고 여러분들이 교재가 없으면 조금 따라오기 어려우니까 내 얘기 듣고 교재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